2개는 도장끼기 맨 위에 박스부터 도장끼기 해보겠습니다 닮아준 미니폭크 내가 따라시켰구나 저는 4개만 샀습니다 드보로는 안할거거든요 지금 중복만 없기를 일단 이건 조금 이따가 까보고 아! 맛있다! 대박이다 이렇게 두개인데요 저는 두 버전 다 진으로 샀습니다 일단 이게 나시였나? 이것부터 뜯어볼게요 너무 예뻐 약간 푸푸사이즈긴 한데 이거는 열 수가 있다 높이 안맞죠? 미쳤다 말이 안나와요 너무 잘생겼어 가까이서 보세요 진짜 사람인가? 이거 자개 너무 예쁜데? 한글도 너무 좋아요 진 한번 열어볼게요 다들 신장 교회 잡으세요 진짜 미친건가? 너무 예쁜데? 잠시만요 둘 다 펼쳐 고르실 수 있나요? 일단 전 못 골라요 와.. 이거 좀 짜릿한데? 일단 전시 너무 좋아 맛 좀 좋아 미니포토카를 깔때도 보시라고 배치를 해볼게요 미니포토카를 깔때도 배치를 해볼게요 완벽 이제 대망의 미니포카 4개 까볼게요 이것도 8장 들어있나? 뜯어볼게요 또야 셀카포카나 앞에 있네 너무 예뻐 윤기 진짜 예쁘다 스테프 너무 예뻐 핀트 커플 진짜 미쳤다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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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나온거고요 두번째 까볼게요 두 번째 까볼게요 봐볼게요 진짜 잘 따져 느낌이 좋은데? 호비 진짜 예쁘다 미쳤네 너무 예쁘다 eted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medo 수술 이 오빠가 또 대체 진짜 세상 welche estilo 근데 귀여워 진짜 너무 이쁘다 다음 까볼께 이번엔 뭔가 잘 열리는데 정국아 내 목소리 들리니? 시민이 너무 이쁘 별맛 좀 더 샀어야 됐네 너무 이쁘 뒷면도 이쁘네 이번엔 전체번호가 써있네요 김남준 고성남 뭐야 당신 대체 뭔데 왜이렇게 이뻐 여기 진짜 이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 가지런 덤모양이 너무 잘 어울려 짱해 천국이 이거랑 같은 각도잖아요 필승각도다 그리고 시민이 다시 여기 진짜 이쁘다 돌아버려나 이제 찐나 제발 정국아 내 목소리 들리니? 옹지마 내 목소리 들리니? 온 우주의 기능을 담아 마지막 열어볼께요 석진이 제가 불렀더니 나온거 보셨죠 이거 우연이 아니라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제 가슴속에 넣으면 풍부담해야겠어 너무 이쁘다 남중이야 보조개 반칙이야 윙기 너무 잘 보이잖아 미쳤다 이거 아까 윙기랑 같은 각도 아니냐고요 너무 이쁘다 영원해라 그리고 쥬민이 부채촌이 귀여우나 너무 이쁘다 왁이 곰돌이야 바퀴벌레 시점 아닌가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최고다 다시 돌아온 석진이 어..잠깐만 생각해보니깐 저 윙기가 없잖아요 윙윙윙윙윙 윙윙윙윙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